지금 들리는 목소리 누구예요? 맞네 죽었네 5년 전에 나 같은 새끼한테 속을 만큼 허술한 인간이 아니란다 잘 이게 2020년이에요 미래랑 연결됐다는 걸 믿으라고? 미쳤어? 과거에 집착 안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이 말이야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인마 내일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석이태 형이 죽는다고? 이진우 씨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내가 석이태 형을 살리려면 이번 일만 끝내면 둘 다 살아 우리 아버지도 이진우 씨도 타임이세요